한국에 재능 있고 사랑받는 젊은 스타 중 한 명인 김혜윤은 인상적인 연기 경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생활을 둘러싼 소문 때문에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혜윤은 사생활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생활에 관한 루머와 추측은 늘 언론과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카이캐슬, 어쩌다 발견한 하루 등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한 김혜윤은 탄탄한 연기력은 물론, 매력과 신비로움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그녀는 연예계의 많은 인물들과 눈에 띄는 관계 및 협업을 많이 해왔으며 이러한 관계는 종종 많은 소문이 영감이 됩니다. 소문과 관련된 수치, 김수현, 김혜윤과 김수현은 여러 행사와 방송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프로젝트 협업부터 현실 호흡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팬들에게 두 스타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신상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두 사람의 친밀함과 친분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박보검, 또 다른 유명 배우인 박보검 역시 김혜윤의 사생활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이름 중 하나이다. 김혜윤과 박보검이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한 공개 모임과 공동행사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다. 송강,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김혜윤의 동료인 송강 역시 사생활 루머에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한 영상과 사건은 종종 두 사람의 실제 관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도현, 김혜윤의 주요 동료 중 한 명인 이도현은 사생활 관련 루머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협업 프로젝트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각종 기사와 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랑과 개인적인 관계, 김혜윤은 평소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열애설은 늘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끄는 주제다. 남자친구나 열애설이 자주 등장하지만, 김혜윤과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늘 언급이나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끝내다, 김혜윤의 사생활은 늘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화제였다. 비록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녀의 인간관계와 사생활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호기심과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김혜윤을 둘러싼 루머와 추측은 대중의 눈에 김혜윤의 매력과 미스터리를 더할 뿐이다. 김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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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윤